이미아에서 오케이, 레코딩. 뭐야 이거? 와, 흔히야 나 벌레인 줄. 시작부터 난리가 나는구먼. 하나, 둘, 셋! 오늘은 준규의 TMI 로그. TMI 로그인데요. 제가 사실 1년 반, 2년 만에 놀러 밖에 나가는 거는 들었다. 오늘 처음이어서 또 오늘 긴장되고 기대되고 정말 설렜는데요 일단 가자 조금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영희? 여러분 여기에 그 뭐였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영희가 있대요 어 진짜 있네? 어 진짜 있네? 저 그거 잖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영희 보여드릴게요 야 그 얼굴 인식돼 카메라에 네모 잡혀 영희 영희 옆에 롯데타워 렛츠기릿 옆에 김뱅젠 옆에 김뱅젠 롯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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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갈까? 야 이 정도만 하고 갈까? 아니 영희는 더 찍어? 더 찍기 당연히 내가 가서 우리끼리도 사진 찍고 해줘야지 아니 근데 영희가 말 영희가 말도 안 하잖아 해 안 하잖아 못 먹고 싶겠는데 진짜 해 반해 저 친구 이런 거 찍으시라고요 고마워요 너를 믿고 있었어요 저기 중간에 껴 어 저기 좋다 내가 찍어줄게 들어가 제가 걸어가는 거 찍어줘요 네가 걸어가면 우리가 이런 거 살려야 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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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와 하고 거기서 안녕 안녕 자기야 나랑 같이 들어올래? 하면서 뒤로 다 따라줄게요 하나 둘 셋 자기야 사랑해 뒤로 쭉 빠지는 거 뒤에 친구가 가고 사랑해 하고 가는데 겁나 오케이 들꽃말루 도착 다른 거 찍어줘 어? 들어가는 거 감사합니다 아 엄청 예쁘다 예쁘다 하나 둘 셋 이야 진짜 예뻐 누가 꼬시게 이거 이거 나 나 진짜 예쁜데 여러분 핑크뮬리 뒤에 보시나요? 이게 핑크뮬리 lui 이거 popped его reinsert 있어 되게 핑크 밀리란 뭔가 진짜 별로다 더 꺾어? 그래서 조회가 잘 살았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까지. 그래서 그거 인생 사진 내 컷 고잉.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다가 여기지? 내가? 뛸 준비 됐죠? 한 3초 뛰다가. 어! 해. 그러면 가자 하고 뛰는 거야. 청춘이야 우리 청춘. 한다? 뛸 준비 됐어? 응! 가자! 청춘이야 청춘이야. 잡아. 잡아야 돼. 아 귀여워. WA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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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도 보고 영희도 보고 또 정말 새로운 인생을 보고 다 같이. 또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아까 저희가 찍은 롯데타워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타워를 렛츠. 롯데타워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쿠아리움 도착했습니다 아쿠아리움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새우래 이타새우라고 저희가 아쿠아리움에 촬영 허가가 안 돼가지고 일단 가까운 건대에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따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점이 왔는데 그 얼굴을 찍으면 안 돼가지고요 김싸치 계란말이 터치 아바떡바를 완전 딜리셔스 맛있죠? ASMR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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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먹는 모습을 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봐요 오늘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오늘 올림픽 공원을 가서 올림픽 공원을 가서 영이 보고 산책하고 산책하고 핑크밀리에 있어서 퍼스머스 그렇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스토리의 각을 만들어주신 박지훈 박지훈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지훈이랑 요시 보내고 또 킬테니까 이따 보시죠 네 바이 여러분 이렇게 공공즈 V LIVE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제 오늘 너무 새로웠고 뭔가 못 본 것들이 많고 냄새도 햇빛 온도 오랜만에 느껴져서 그런가? 그런게 느껴지더라구요 사실 그래서 좀 아 나 심각하구나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도와준 지훈이랑 요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TMI 로그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뿡뿡 으악 최소